안돼 문 나와라 안돼 제발 브래쉬 헐 꼬마야 너 어떻게 그걸로 몸이 나오냐 바로 호흡 어디와봐 너흰 그걸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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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신기한 놈들만 만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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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탈거 뜯고 나와 갖고 들고 나오는군 뭐 내가 앉아있어 가지고 훅 못나오고 야 이 꼬마야! 이 꼬마야! 이네스가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야? 이거 어딜 나와? 야 아이고 더 잘 나오네 아까보다 나라 이거 어떡할거야 얘 넌 밥 좀 먹고 얘 좀 못나오게 밀어넣지 얼굴로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자 미쳐버려 지금 부끄 mobil aris 우와... 나오려는 저 의지 나 또 있다가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나리야 니가 동생 좀 잘 대주고 놀면 안돼? 응? 미쳐버리겠네 제발 안돼 못 나와라 안돼 제발 아니 어디서 요런 요물들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힘든가 봐 지쳤나 봐 꼬마 지쳤어? 옛날에 그 개죽이 같아 개죽이 꼬마 지쳤어? 아이쿠 아 저어 봐 저어 저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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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쟤는 도대체 왜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